아니 이게 왜 안 열리지? 아 그래서 제가 전부터 돌아딸 적을 몇 번을 말했어요 그 문은 열쇠로 따야 손맛이 좋단 말이에요 좋다좋다잖아 지금 좋댔잖아요 이제 어쩔거에요 아 걱정마요 내가 금방 딸테니까 알았어요 진짜 빨리 따요 여기 너무 덥고 스페어가지고 숨쉬기 힘들단 말이에요 됐어요? 아 언제 돼요? 돼요? 됐어요? 아 빨리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아 그럼 뭐 이렇게 궁시라 안될까면 좀 도와주든가 알았어요 대신 빨리해요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좋아 아 아까 꽁벌이 밥을 먹어서 그런가 장에서 여덟통을 부르네 아 지금 장난이 나와요? 아 진짜에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딸게요 그 잔스티 혀윤니! 혀윤니! 왜이래요? 혀윤니! 정이 칠하요! 혀윤님이니! 성현이님! 혀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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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괜찮아요! 혀님! 혀님! 그러게... 아까 옆에 있던 직장 동료한테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하고 놀리래? 잘가라 송현이 이건 나중에 사고사로 처리되겠지 정현이의 생존 여보가 궁금하다면 SF 액션 로맨스 스릴러 약골 장르에 대해가 짤째 식작가가 쓴 심장 직장 생존 일기로 확인하라 참고로 난 별말 보고 지려버렸다 아이씨 또 낚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